호텔 같은 거를 예약을 하고 갔는데 제가 예약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마이 룸 마이 룸 마이 룸 마이 룸 에어폴드 터널 2, 플레이스 이게 뭐야? 오늘 저녁때문에 오던데 아이콘을 차려야 할까요? 여행 영어까지 따로 알려주시는 게 있거든요 휴가세에 이거 써가지고 놀러 가려고 오우 오우 마이 룸 마이 룸 오우 제가 항상 비행기를 타면은 인도시트 인도시트 에어폴드 터널 2, 플레이스 아이콘에어폴드 터널 2, 플레이스 운 서비스 시키려고 원 칼리플라워 수프 원 시즌을 푸드 플레터 이대로 이라 짠 운 서비스 주문해가지고 밥도 먹고 좋네요 네 매일 룸 I can do it You can do it 한글자막 by 한효정